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 오늘 와프터치 본문은 민숙이 33장 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애굽 라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 평지까지 광야의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일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을 걸어 도착하게 되는 이 긴 여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이집트에서 6월절 다음날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도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땅의 물질이나 자연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의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화했던 많은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 숭배 형상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분리치시면서 신이 아닌 신들에 대한 변증을 하셨습니다. 또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상태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약속했던 가난을 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다시 노예의 상태, 죄를 주인으로 삼아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신함과 죄악을 주인으로 삼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민숙이를 통해 계속 보았습니다. 11일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대가 교체되고 또 리더자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지명이 나열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지명을 다 알아야 되냐, 그렇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지명보다 더 중요한 부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양의 여정 가운데 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 모습들로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이 섞여 있더라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든 광야의 여정을 누가 이끌고 가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완벽하게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들도 많지만 잘못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곳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기도 했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이 지속되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이리저리 뒤집혀 고쳐지거나 걸음이 멈추고 중단될 때에도 하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광야의 걸음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의 현 입장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그 긴 여정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옮겨진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게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 죄뿐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 결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실을 떠나서 우리의 기쁨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주인 생색을 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 더 이상 그것들에 붙잡혀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장 50절부터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귀로 돌아갈 가능성 가난한 땅에 이미 가득한 죄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가능성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경고를 오늘 본문 끝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짐을 끌어안는 이런 헛된 수고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도 우리는 죄를 끌어안습니다. 죄를 주인삼아 우리가 다시 노예로 노예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그 돌보심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호의와 자비가 이 함께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소한 연습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스스로 내거는 단단한 결심이 수차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금세 헛된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게 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